한눈에 보는 시장 출발하겠습니다.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한 번에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에는 위인베스트의 김진반 대표, 인베스트자문의 인성익 고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 진단부터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가장 큰 이슈부터 보시죠. 반도체주 안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밤사이 감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저는 핸드폰으로 받아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ASML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다라는 표현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제히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ASML 자체 주가가 16% 급락하면서 98년 6월 12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최고가를 앞두고 4% 조정을 받았는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고문님 일단 실적이 안 나온 배경부터 좀 짚어보시죠. 일단 ASML이라는 기업이 이게 좀 생소하긴 해요. 미국 기업이 아니라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미국 시장이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3분기 시장 전반치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년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당히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아주 그냥 중단폭격화도 지금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4.69% 하락을 해서 하루에 2천억 달러가 날아간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3조 4천억 달러 정도 돼서 시총 2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하루 만에 빠지는 게 좀 그렇지만 충분히 리커버리 할 만한 회사고 그다음에 TSMC도 이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별 상한 설정을 설정 방안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고려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동 쪽 중동 쪽 지역 국가에 대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AI 능력을 제한시키겠다. 그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좀 하락 빠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내용이 나와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데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커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재료가 악재가 나오는 게 크게 반영이 됐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지 이게 진짜 엄청난 악재다. 이거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까지 길게 볼 필요는 없다. 지금 많이 상승한 쪽에서의 단순 악재다.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중동 전에 중국을 많이 막았어요. 미국이. 틱톡 문제부터 했는데 지금 틱톡 어떻게 됐나요?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ASM의 실적 부진 그렇게 오래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을 먼저 주셨는데요. 과연 김진만 대표 의견도 동의를 할까요? 들어보기 전에 이런 이슈 있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 조금 매출이 하락할 것이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조정의 빌미 삼은 것뿐이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걸 정말 저희가 유의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ASML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15% 이상 빠질 만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쇼크라는 거는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하향 조정을 했거나 아니면 하향된 조정을 조금 더 뚫렸었을 때 그런 것을 워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운더리 내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가이던스 내에서 제시를 했고요. 내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가이던스 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상단이 아닌 하단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원래 ASML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분기 정도부터 매번 실적을 발표했었을 때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내뒀습니다. 아무래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장비주도 사실 이제 좀 발주를 걸어놓고서 나오면 가져가는 그런 주문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보수적으로 매번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부분들은 염두를 도였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멀티부킹이라고 하는데 멀티부킹은 미리 사전에 많이 발주를 넣어놓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빠졌다라는 거는 내년도에 혹시나 모를 수요가 좀 둔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EUV 장비가 들어가는 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당연히 TSMC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인텔 쪽에 들어갔는데 아마 TSMC 정도는 수요가 괜찮은데 당연히 삼성전자는 디렘 낸 데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EUV 장비를 굳이 발주를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블랙일이 공급이 돼 있고 이게 한 2년 정도 공급을 한 예정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잡혔다라고 하면 굳이 신규 장비를 발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다만 내년은 위험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예전에 JP모건의 리포트 디렘이나 랜드 쪽 안 좋을 거다라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낙폭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우회에서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번 규제가 나왔을 때마다 조금 하락은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런 주가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당장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보지만 내년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좋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렘과 랜드 쪽이 살아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맑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내년도 분명히 반도체의 어둠도 분명히 뛰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보는 걸 확답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ASML이 사실은 납품을 하면서 슈퍼을이라는 별명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 실적을 계기로 그게 좀 무너진 건가요? 무너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보통 갖고 싶은 인플레이션 심화됐었을 때 신발 같은 거 걸어두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요가 갑자기 빠져서 대기가 100번이었던데 갑자기 받게 되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인기가 떨어졌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고 지금 사실상 이제 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아마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고점에서 하락할 명분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진 거지 지금 당장의 걱정된 부분들보다는 수요가 사실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사실 AI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반도체는 여전히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땡겨서 왔다고 하면 반대로 서버용이나 혹은 이제 개인용 PC 쪽에서 디렘 랜드 쪽이 더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지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걱정 부분들보다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오늘 내일에서 TSMC 시적과 가이던스까지 보고 진입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TSMC는 좋은 시적을 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이던스가 또 보수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일까지는 지켜보되 당장은 매수보다는 관망, 내일 TSMC 시적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합쳐보면 ASML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하락, 우리 크게 우려하지 말자라는 조언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고문인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4%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니스도 2%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을 매수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예요. 반도체는 항상 매수기회예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기회인데 계속 떨어져서 워낙 많이 빠져서 매수기회인데 매수기회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쳐서 이게 진짜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감을 가져도 된다. 내년까지도 지금 이미 매출이 다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절대로 빠질 리가 없거든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작년에 7조 7천억 적자를 냈다가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만 23조대예요. 엄청나요. 매출이 거의 두 배나 늘어났어요. 이게 큰 기업이 매출이 두 배가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정도가 아니라 23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한 기업으로서 이런 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닉스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6월, 7월 고점이었죠. 고점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의 한 2천만 줄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거는 거의 2억 줄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질래 안 빠졌고 외국인들은 차익 매물,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한 달 사이에 한 650만 줄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에서 본다 그러면 사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좀 차별화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떨어질 때 누적 매물이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량보다도 최근 빠질 때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걸 다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게 기관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외국인들은 이미, 개인들은 이미 샀다가 실망을 했고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펀드나 이런 새로운 물건이 생겨야 되는데 그쪽에도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건 없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쉽게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만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을 했거든요. 확산했는데 확산이 계속 가지 않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빠지고 어제는 또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이고 선별은 되겠지만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가는 게 상당히 더디겠다. 바닥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도 한번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짚어볼게요. 김준만 대표님, 삼성전자 매도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고 매도 물량이 주는 것만도 참 다행이다라는 시그널이 이번 주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SK하이닉스를 오늘 모처럼 많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9월 중순부터 매수 전환한 이후에 거의 줄곧 매수 사이만 보였던 외국인이 돌아선 겁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잠깐 숨구르는 겁니까? 잠깐 숨구르기 정도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팔았죠. 거의 이렇게 많이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팔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수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순매수를 좀 많이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늘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팔기에 점초전인가? 그러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당연히 외국인들 매수의 연속성이 있었을 때 조금 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보면 환율이 또 고세 1360원 불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번 그랬듯이 높은 환율에서 산다는 거는 아무래도 환율이 당분간 이 상황을 유지를 할 부분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도 당연히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조금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11월 FMC 이전까지 환율이 1350원에서 1380원까지 왔다 간다고 하면 수출 기업이죠. 삼성전자나 반도체 기업 혹은 조선까지 그래도 나쁘지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꽤나 단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들어오는 게 좋고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자체는 지금 몇백만 주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20만 주 매도 분명히 오후에나 혹은 변동성이 있었을 때 다시 순매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급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외국인이 오랫동안 팔고 강하게 매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매도 물량에 대해서 살짝 두려움이 있어서 짚고 넘어갔는데요. 김진만 대표님 조언을 저희가 기억해 보고요. 오후장에 또 매수 전환 사인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세장 가운데 선전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번엔 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주에도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도와 두 건의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권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G엔솔이 지난주 벤치와의 공급 계약 소식 이후 일주일 만에 11조 원가량의 소식을 전한 건데요. 고모님 5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입니다. 최근의 하락 사실 이유가 없었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계기로 좀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재료면 진짜 터져줘도 맞는데 안 오르네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진짜 힘드네요. 올해 2차전지 연말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바닥은 찍어 보이는데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더디다. 지금 내용은 2032년까지 내년부터 7년간 109기가와트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잭팟으로 터뜨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용차에 대해서 배터리 셀, 모듈, 장기국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한다 얘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번에 체결은 됐지만 작년에 트리키 합작법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 상황 때문에 그냥 유암호에서 조용해졌거든요. 그거를 기존에 LG에서 갖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그냥 추진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데 연평균 한 36% 정도 성장 예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지에 지금 유럽 공장, 폴란드 유럽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대량으로 생산한다,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가능성, 성장성을 보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벤즈, 이번에 포도하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작년에는 얼마 전에는 벤즈하고도 계약을 했어요. 2028년까지 10년간 50기가와트급이에요. 그래서 북미 지역도 공급 최악되고 여러 가지 LG 앤솔이나 우리나라 2차전지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확장하고 작년에 북미 쪽에 많이 공장을 짓고 지금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확장되지 않고 조금 축소되는 영향이, 그러니까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LG 앤솔 같은 경우도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는 별로 안 좋아요. 올해 안 좋고 올해 예상은 매출은 한 20% 정도 영업이 거의 4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영업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걸 기대를 하는데 시장이 받쳐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은 좀 됩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LG 앤솔 하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공존을 하고 있죠. 호재성, 수주 소식도 전해졌고 실적도 컨센트를 상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투자 전략 김진만 대표님께도 들어볼게요. 일단 에너지 앤솔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으로 통해서 살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장기적인 성장 속으로 혹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타 업체와의 조금 차별성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 쪽 계약인데 유럽 쪽은 대부분 지금 CTL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정세상 유럽 쪽과 중국 쪽이 어느 정도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다변화성 가능성으로 인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건 그만큼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을 조금 주가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공급계약, 사실 이제 공급계약이 워낙 길기 때문에 기가와트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큰 규모의 계약은 아닙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계약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타점이나 혹은 방법을 찾을 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시 보시게 되면 55대 45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당연히 다행히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좀 붙었죠. 붙어서 지금 막 사진도 찍히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심의 눈초리를 보고 대선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혹은 확실히 페리스 쪽이 지지를 잡지 않는 이상 분명히 돌발 변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언제든지 트럼프 리스크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대선 이후에 나오는 흐름을 지켜보고 좋은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사서 갖고 있거나 혹은 물려 계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대선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급락이 나왔을 때 혹은 이제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세가 주가가 보여졌을 때 그때 한번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은 위심의 눈초리를 보고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무님 2차 전지에 대한 조언은 좀 어떠실까요? 사실 테슬라 악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실망감이 2차 전지 전체를 좀 흔들었어요. 사실 이게 2차 전지를 흔들릴 일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흔들렸어야 되는데 2차 전지가 괜히 좀 매를 맞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테슬라 실망감을 2차 전지가 떨쳐낼 수 있을까요? 뭐 떨쳐내고 말고도 없이 워낙 지금 주가가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요. 연말에 좀 오른다 오른다 회복한다 많은 이야기 나왔잖아요. 무슨 뭐 진짜 임금인기는 늑대가 세 번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이제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하는 측면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길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질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시장 대비해서 크게 빠질 건 없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야 나 이렇게 좋은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 안 오르겠어. 분명히 오늘 갈 거야. 근데 시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매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올라갈 때 만약에 올라가는 날은 좀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기 매매 측면. 지금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진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기 매매 하시는 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존 주도주들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좀 튀어오르는 종목에 대한 전략과 왜 그러는 건지 내가 따라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부르는 시장 첫 번째는요. 랩지노믹스입니다. 미국 IMD 인수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랩지노믹스의 진단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향후 미국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위험을 경고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김주만 대표님 랩지노믹스의 오늘 급등 장중 23%대까지 올랐다 살짝 윗골이 달았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 현구관이에요. 따라가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정시 매수한다거나 이런 것도 될까요? 일단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격이나 이런 부분도 랩지노믹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예전에 이제 24년도 이제 얼마 한 두세 달 전에 올랐었을 때 그런 이유가 사실 팬데믹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이슈가 나와서 올랐는데 당연히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유전병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몸에 있는 질병들을 사전에 알아서 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아마 계속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랩지노믹스 관련돼서 조금 더 이슈 몰이를 좀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매물대 자체가 이미 이전에 빠졌을 때 쭉쭉 그냥 거래량 크지 않게 빠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금 단기적인 매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 한 3,500원대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내일 은봉에 잡으면 4,000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단기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랩지노믹스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얼마나 시장 파이가 커지느냐는 중요하다 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포함이 됐었을 때 지금 바이오 쪽 계속 괜찮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동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니컵 6개 관련 수도 특징을 좀 잡아보고요.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고문님이 좀 도와주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내일부터 10차 방류가 이어진다고 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9차 방류 때도 그 전날 좀 급등했던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윗고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차트 보면 이렇게 하루 튀어 올랐다가 저점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안전할까요? 지금 오염수 방류가 10차라고 했거든요. 내일 예상된 게 7,800톤이래요. 그런데 현재까지 7만 톤을 방류했다는데 지금 1원전에 보관하는 오염수가 13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빙산의 일각이. 이거 다 방류하려면 그때마다 주가들이 출렁해야 되는지 지금 130만 주가 되는데 지금 7만 톤 방류가 됐고 내일 10차에 7,800톤. 허송세월을 방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 일단 주가는 움직이는 건 얼마 전에 중동 관련 기후 영향 관련해서 곡물 있던 사료 이쪽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오염수가 되니까 이게 수산물에서 육개공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하는데 아마 단기적일 거예요. 어제 올랐고 오늘 급등을 했고 거래 터졌어요. 내일 오전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마니커, 마니커 홀딩스, F&G 여러 가지 체립으로 여러 개 있는데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마니커를 사느냐 마니커 F&G를 사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니커보다는 F&G가 좀 날 것 같다. 실적이 좀 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니커의 대주주는 이지홀딩스고 F&G의 대주주는 팜스토리예요. 그런데 팜스토리의 대주주가 또 이지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엮인 관계인데 그렇게 내용도 다른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중에 한다면 아무래도 F&G 쪽이 실적 보냈으면 낫지 않겠냐 오늘 주가 흐름 움직이는 것도 탄력성도 F&G가 조금 더 탄력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엠텍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론, 그게 뭔데? 라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블루엠텍 뿐만 아니라 펩트론 등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위고비 출시와 함께 살짝 무너지는 듯하다가 어제 오후에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연속적인 시세를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준만 대표님, 우리나라는 특히 미용에 관심이 되게 많고 비만도 사실 미용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 품귀 현상 속에 실적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는데 그럼 투자도 계속 이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걸로 벌기에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외형적인 성장까지 갖추기에는 좀 힘들 거로 생각이 되고 이제 세외에서 어떤 업체가 들여와서 그걸 유통하는 순수한 유통업체지 그다음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게 외형적으로 크기에는 1차 벤더가 아니라 2차 벤더로 순수하게 그냥 전달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위고비나 이런 약품들이 정말로 이제 맨날 맨날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외형적으로 성장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이제 출시 이후에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원래 초도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고 세론이 나와도 무방한 자리에서 어제 억지로 급하게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매수하시게 된다고 하도 정말로 작은 파동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까지는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만약에 비만약 관련주들을 보실 경우는 차라리 그냥 아예 비만 치료제를 따로 개발하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낫지 블루엠텍 같은 종목은 분명히 파동의 끝자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자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강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의 강세 배경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뉴스에 따르면 고준위 방패장법 논의가 금물살을 좀 타고 있다고 합니다. 고모님 수혜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고준위 방패장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얘기도 안 된 건데 최근에 얘기가 되겠다고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외국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당히 그쪽에는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경우도 한 2030년이면 폐기물이 더 이상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원전이 해외 원전, 소형 원전 관련해서 금물살을 타고 차기 전력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폐기물도 후에 후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의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 관련주들도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고 그런 점이 보면 한번 보는 쪽으로, 찾아보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중요한 주요 이슈들 여기에 또 종목까지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을 알아봐야겠죠. 수급의 참견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